금강경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경전으로 부처와 제자 수보리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적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개갈하듯이 한 번 청독하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뚝심있게 600여 권에 이르는 문고책을 발간하고 있는 산림출판사의 산림지식총서 금강경을 낭독하였습니다. 부타의 완전한 깨달음을 뜻하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애고의 죽음, 자아라는 생각과 자아에 대한 집착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벼락이 내리쳐 안팎과 분별과 대립이 붕괴해버린 폐허의 빈터 그 빈터에 지혜와 자비의 싹이 도단한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낭독에 들어가겠습니다. 금강경 1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 때 부타께서 수행이 뛰어난 1250명의 비구들과 함께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식사때가 되자 가사를 읽고 바루를 들고서 걸식하러 사위대성에 들어가셨다. 그 성에서 차례로 걸식하고 나서 본래 머물던 곳으로 돌아와 식사를 마치고 가사와 바루를 제자리에 놓고 발을 씻은 다음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2.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공경하는 자세로 부타에게 여쭈었다. 참으로 귀하신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고 염려해 주시며 모든 보살에게 잘 당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안욕따라 산막 산보리를 구하려는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타께서 말씀하셨다. 좋고 좋구나 수보리야 내가 말한 대로 여래는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고 염려하며 모든 보살에게 잘 당부한다. 너는 이제 잘 들어라. 너를 위해 설하겠다. 안욕따라 산막 산보리를 구하려는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인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세존이시여 하며 흔쾌히 듣고자 했다. 3. 부타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알에서 깨어난 것이나 어미 뱃속에 태어난 것이나 숲한 데서 생긴 것이나 스스로 생긴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온갖 부류의 중생을 내가 다 무효열반에 들어 멸도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한량 없고 셀 수 없고 끝없는 중생을 멸도에 이르게 했어도 실은 멸도에 이른 중생은 없다. 왜 그런가? 수보리아 보살에게 자아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4. 그리고 수보리아 보살은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빛깔에 얽매이지 않고 보시해야 하고 소리, 향기, 맛, 촉감, 의식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아 보살은 이렇게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왜 그리해야 하는가? 보살이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입니다. 수보리아 남쪽, 서쪽, 북쪽 허공과 서북, 서남, 동북, 동남 허공과 상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요 수보리아 보살이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아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5. 수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체의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요. 신체의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의 특징은 신체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타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특징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모든 특징을 특징 아닌 것으로 본다면 열애를 볼 것이다. 6. 수보리가 부타에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요. 이런 말씀을 듣고서 참되다는 믿음을 낼 중생이 혹 있겠습니까. 부타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인멸한 후 500년 뒤에도 개를 지키고 복을 짓는 자가 있어 이 말에 신심을 내고 이것을 참되다고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나 두 부처 셋, 넷, 다섯 부처 곁에서만 성근을 심은 게 아니라 이미 한량 없이 많은 부처의 처소에서 온갖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즉시 한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낼 것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야, 열애는 이 중생들의 한량 없는 복덕을 받을 줄 다 알고 다 본다. 왜 그런가? 이 중생들에게는 자아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고, 진리라는 생각도 없고,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마음에 생각을 갖게 되면 자아와 인간과 중생과 목숨에 집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진리라는 생각을 갖더라도 자아와 인간과 중생과 목숨에 집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진리가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열애가 항상 너희들 비구는 내 설법이 뗏목 같은 줄 아는 자들이니 진리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진리 아닌 것이랴 하였다. 제가 부탁해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라고 할 일정한 진리가 없고, 또 열애께서 설하신 일정한 진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것은 모두 인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진리도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모든 성자들은 다 무의의 상태에서 차별을 두기 때문입니다. 8.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가 받을 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그 복덕은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에서 네 구절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남에게 설해준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의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법이 다 이 경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보리야, 불법이라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9.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을 임류라고 하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빛깔, 소리, 향기, 맛, 감초, 의식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이라 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을 일왕래라고 하지만 실은 갔다가 오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다함이라 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을 불레라고 하지만 실은 오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함이라 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은 아나함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자아와 인간과 중생과 목숨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타께서는 저를 번뇌없는 산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으뜸이라 하셨는데 이는 탐욕을 제일 잘 떠난 아나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탐욕을 떠난 아나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나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 수보리는 번뇌없는 행을 좋아하는 자이다. 수보리는 실은 행한 게 없으므로 수보리는 번뇌없는 행을 좋아한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 부타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적에 연등불초소에서 얻은 진리가 있느냐?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불초소에서 얻은 진리가 참으로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엄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렇게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한다. 빛깔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고 소리, 향기, 맛, 감초, 의식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한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악만 하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탁해서 말씀하신 몸은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몸이라 하셨습니다. 10일 수보리야. 내가 이제 사실대로 너에게 말하겠다.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그 겐지즈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들이 받을 복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탁해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에서 네 구절만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남에게 설해준다면 이 복덕이 앞에 복덕보다 나을 것이다. 12. 그리고 수보리야. 이 경에 네 구절만이라도 설하는 어느 곳이든 모든 세계의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가 다 부처에 탐묘해하듯이 이곳에 공양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을 죄다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보리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귀한 공덕을 성취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나 존중할 만한 제자가 있는 곳과 같다. 13. 그때 수보리가 부타에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해야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타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바냐바라밀이니 너희들은 이 이름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부타가 말한 바냐바라밀은 바냐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설한 것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타에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설하신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티끌은 티끌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했기 때문에 티끌이라 하고 열애가 말한 세계도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라고 한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십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삼십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십 이상은 삼십 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십 이상이라 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겐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신명을 바쳐 보시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에서 네 구절만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남에게 설해 준다면 그 복이 훨씬 많을 것이다. 십사. 그때 수보리가 이 경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타에게 말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부타께서는 이렇게 깊고 깊은 경전을 설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혜의 눈이 생긴 이래 이런 경은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지면 참되다는 생각이 생길 것이니 이 사람은 제일 귀한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이 참되다는 생각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애께서 참되다는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런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그 사람은 제일 귀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에게는 자아라는 생각이 없고 인간이라는 생각이 없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고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라는 생각은 생각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생각과 중생이라는 생각과 목숨이라는 생각도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을 떠난 자를 부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타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주 귀한 줄 알아야 한다. 왜 그런가. 수보리야. 열애가 설한 제일바라밀은 제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일바라밀이라 한다. 수보리야. 인욕 바라밀은 인욕 바라밀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이 갈기갈기 잘릴 그때에 나에게 자아라는 생각이 없었고 인간이라는 생각이 없었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었고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사지가 마디 마디 잘릴 때 나에게 자아라는 생각과 중생이라는 생각과 목숨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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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래가 말한 모든 생각은 생각이 아니고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다. 수보리야. 여래는 참되게 말하는 자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자이며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이며 거짓말하지 않는 자이며 딴말하지 않는 자이다. 그러나 수보리야. 그러나 수보리야. 여래가 얻은 경지에는 참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보리야. 보살이 마음을 대상에 얽매고 보시하면 어두운 곳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보살이 마음을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보시하면 눈이 온전한 사람이 밝은 햇빛에서 각가지 형색을 보는 것과 같다. 수보리야.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운다면 여래가 부처의 지혜로 이들을 다 알고 다 보나니 이들은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이다. 15. 수보리야. 선남자 선녀인이 아침에 겐지즈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몸을 보시하고 낮에 또 겐지즈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몸을 보시하고 저녁에도 겐지즈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몸을 보시하여 이런 식으로 한량없는 백천만억 껍 동안 몸을 보시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을 내고 거스르지 않는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나을 것이다. 하물며 이 경을 받아 지녀서 벗겨 쓰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해설해 준다면 어떻겠느냐. 수보리야. 요컨대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끝없는 공덕이 있나니. 여래는 가장 앞선 가르침을 구하려는 자를 위해 설했고 가장 뛰어난 가르침을 구하려는 자를 위해 설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널리 남에게 설해 준다면 여래가 이들을 다 알고 다 보나니 모두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끝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여래의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짊어질 것이다. 왜 그런가 수보리야. 열등한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아라는 견해, 인간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에 집착하여 이 경을 듣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남에게 해설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어느 곳이든 이 경이 있으면 모든 세계의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에게 공양받을 것이다. 이곳이 탑이 되어 모두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위를 돌면서 각가지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16. 그런데 수보리야, 삼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는데도 남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제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겠지만 금생에 남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 것으로 전생의 제업이 바로 소멸되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16. 수보리야, 내가 한량없는 아승기겁의 과거를 기억해보니 연등부를 뵙기 전에도 804천만억 나유타의 많은 부처를 만났는데 그냥 지나친 적 없이 모두에게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다. 17. 그런데 훗날 말세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을 공덕은 내가 그 많은 부처에게 공양한 공덕으로는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만억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떤 계산이나 비유로도 미칠 수 없다. 17. 수보리야, 훗날 말세에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을 공덕을 내가 일일이 다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서 마음이 몹시 혼란스러워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18. 수보리야, 이 경은 뜻도 헤아릴 수 없고 읽고 외운 가보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7. 그때 수보리가 부타에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구하려는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타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구하려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런 마음을 내야 한다. 나는 모든 중생을 멸도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모든 중생을 멸도에 이르게 했어도 실은 멸도에 이른 중생은 하나도 없다. 왜 그런가 수보리야. 보살에게는 자아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구하려는 마음을 낸다는 것이 실은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연등불 초소에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는 것을 얻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닭에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닭에서 연등불 초소에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는 것을 얻은 일이 없습니다. 부닭에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야. 여래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는 것을 얻은 일이 참으로 없다. 수보리야, 만약 여래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는 것을 얻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너는 내세의 부처가 되어 석가문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숙의하시지 않았을 것이지만 실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는 것을 얻은 일이 없기 때문에 연등불께서 나에게 숙의하시면서 너는 내세의 부처가 되어 석가문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여래란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여래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하더라도 수보리야, 부닭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는 것을 얻은 일이 참으로 없다. 수보리야, 여래가 얻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는 참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여래는 모든 현상이 다 불법이라 설한다. 수보리야, 모든 현상이란 모든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이라 한다. 수보리야, 마치 사람의 몸이 크다는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몸이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몸이라 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보살도 그러하여 내가 한량없는 중생을 멸도에 이르게 하겠다고 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이라 할 것이 실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타는 모든 현상에는 자아도 없고, 인간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목숨도 없다고 설했다. 수보리야, 보살이 내가 불국토를 장엄하겠다고 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래가 말한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엄이라 한다. 수보리야, 보살이 무화법을 통달한다면 여래는 그를 참된 보살이라 한다. 18.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에게 유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에게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에게 천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에게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에게 해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에게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에게 법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에게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불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긴지스강의 모래를 붓다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그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긴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긴지스강이 있고 이 모든 긴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부처의 세계가 있다면 그것을 많다고 하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탁해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들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왜 그런가 열애가 말한 갖가지 마음은 모두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이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인식할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인식할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받을 복이 많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수보리야 복독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면 받을 복독이 많다고 열애가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복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받을 복독이 많다고 열애가 말했다 20.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갖추어진 신체로 부처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잘 갖추어진 신체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잘 갖추어진 신체는 잘 갖추어진 신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갖추어진 신체라고 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갖추어진 갖가지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잘 갖추어진 갖가지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갖가지 특징을 잘 갖추었다는 것은 잘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특징을 잘 갖추었다고 하셨습니다 20. 수보리야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내가 설한 게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지 마라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열애가 설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설법이란 설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법이라 한다 그때 해명 수보리가 부타에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혹 있겠습니까 부타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이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중생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생이라 한다 22. 수보리가 부타에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타께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얻으셨다는 것이 얻으신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야 내가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에서 조그만 것도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라고 한다 23. 그리고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라고 한다 자아도 없고 인간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목숨도 없이 온갖 선법을 닦으면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얻는다 수보리야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했다 그래서 선법이라 한다 24.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악만큼의 칠보무더기를 가져다 보시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바냐바라 밀경에서 네 구절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남에게 설해 준다면 앞에 복덕은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만억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떤 계산이나 비유로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25. 수보리야 수보리야 자아가 있다는 열애의 말은 자아가 있다는 뜻이 아닌데 범부들은 그것을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범부가 아니라고 열애가 설했다 26. 수보리야 세존이시여 제가 부탁해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당연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설하셨다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그릇된 길을 가는 자이니 열애를 볼 수 없으리 27. 수보리야 수보리야 내가 열애은 잘 갖추고 있는 특징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열애은 잘 갖추고 있는 특징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은 게 아니다 수보리야 내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구하려는 자는 모든 현상이 담멸한다는 것을 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구하려는 마음을 낸 자는 현상을 담멸하는 것으로 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8. 수보리야 어떤 보살이 갠지즈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모든 것에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확실한 알물 성취한다면 이 보살은 앞에 보살보다 더 나은 공덕을 얻을 것이다 수보리야 이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타에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지은 복덕에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29.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온 일도 없고 간 일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한다 30. 수보리야 선남자 선녀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 티끌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티끌들이 많다고 하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부탁해서 티끌들이라 하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탁해서 말씀하신 티끌들은 티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끌들이라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도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하나로 합쳐진 모습일 텐데 열애께서 하나로 합쳐진 모습은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 아니라고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라 합니다 수보리야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범부들이 그것에 탐착할 뿐이다 30일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붙다가 자아라는 견해 인간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를 말했다고 한다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내 말뜻을 이해했느냐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애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자아라는 견해 인간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는 자아라는 견해 인간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라는 견해 인간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라고 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구하려는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한다 수보리야 법이라는 생각은 법이라는 생각이 아니라고 여래가 설했다 그래서 법이라는 생각이라 한다 32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한량 없는 아승기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더라도 보살의 마음을 낸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에서 네 구절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남에게 가르쳐 준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 훨씬 낫다 어떻게 남에게 가르쳐 주느냐 생각을 갖지 말고 한결같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유의법은 꿈같고 헛개비같고 물거품같고 그림자같고 이슬같고 번개같기 때문이니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 부탁해서 이 경을 다 설하시자 장로 수보리와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모든 세상의 천신인간 아수라가 부타의 말씀을 듣고 모두 매우 기뻐하면서 믿고 받아들이고 받들어 행하였다